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배달려요. 아 배달 일? 다 배달하시는 거예요? 다 배달하는 거예요. 바쁘시다면서 지금 뭘 적고 계신 거예요? 지금 하고 있어요. 제가 시간 날 때마다 큰 팀이 워낙 그림 그린 걸 좋아하다 보니까 하고 있습니다. 이거 뭘 그린 거예요? 거기 앞에 정류장에 제가 자주 서 있는데 아 그럼 그거 자르시면 그렇게 그러신 거예요? 네 그렇습니다. 이 펜으로 가버리신 거예요? 저는 펜으로만 그려. 편리하잖아요. 배달하는데 뭘 이렇게 열고 딱 가할 수 없잖아요. 이거는 그냥 바로 그걸로 나오는 거니까. 종이 앞에 한 번 있으면 되죠. 다 받아놨어. 배달이 열렸는데 왜 이래요. 배달이 열렸는데 지금. 우리 청구하는 식당이라고. 우리 청구하는 식당이라고. 여기 다 펜으로 그린 거예요. 제가 쓰는 펜이야 이게. 이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쓴 거고. 펜이 한 손으로 그어서 여러 손이 쌓여가지고. 중첩돼가지고 중간맛도 낼 수 있고. 아주 세부적인 묘사 이런 것도 굉장히 가능하거든요. 체계적으로 배운 건 없고요. 미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. 이 펜으로 이거 그리는 건 다 어떻게 그리시는 거예요? 제가 독학으로 한 거죠. 손님들하고 잠깐 잠깐 그 사이사이에 조각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거든요. 물감 같은 경우는 공간 제약도 갖고 그러니까. 그때 그리다가 멈춰도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그릴 수가 있죠. 식물이나 이런 동물 이런 느낌보다는 기계적인 느낌이 많이 나요. 먼 후일이라고 제목을 제가 정했습니다. 제 그림은 과거를 얘기하지 않아요. 미래를 얘기하기 때문에 좀 희망차죠. 이거 똑같아. 세련된 것 같아요. 멋있어요. 제가 가장 행복할 때가요. 끄덕거냄 때. 그림을 그리지 않는 내 모습을 생각하기가 싫어요. 나의 존재 가치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림하고 연관되는 게 좋아요. 나는 우리가 글쎄 드리기 시작합니다. 나의 존재 가치를 위해 정해진 새로운 시작은 나의 존재 가치를 선택합니다.